네 우주소녀 분들 반갑습니다.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둘, 셋 우주라이!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. 다영이부터 개인 인사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. 반가워요.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엑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여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보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루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다영입니다. 네 우주소녀 여러분들 부탁해! 무대에서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셨는데 특히 제가 보니까 일렬로 걸어 나오는 안무가 너무 인상적인데 다같이 속도 맞춰서 걷기 어렵지 않나요? 네 이제 감으로 눈대중을 해서 하는데 나는 연습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연습을 했고요 그러면 연습할 때 유독 당당하게 치고 나가는 멤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조금 속도를 못 맞췄다? 약간 빠르다? 아까 제가 방금 무대를 하면서 오늘 다 화이트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자꾸 한 친구가 앞으로 나갔는데 거슬리더라고요 아 누군가요? 혼자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거슬리더라고요 아 진짜? 아니 이게 다 하얘니까 혼자 파란색 딱 보이더라고요 아 튀져 튀져 제가 그럴리가 없는데 사람이 급했나 봐요 그리고 계속 활동하면서 잠도 많이 못 자고 피곤할텐데 그런데도 멤버들 미모가 아주 출전합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주소년 멤버들이 정말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은서씨하고도 먹는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네 저희 멤버들이 아무래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먹는 만큼 또 운동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제 미모적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반박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실물이 예쁘셔서 네 네 실물깡패 요즘 가을이라서 맛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주소년 멤버들이 최근에 좀 빠진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? 요즘에 요거에 좀 꽂혀있다 네 아 웃고 있습니다 지금 아 웃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나봐요?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음식도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편인데 과일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과일? 네 그래서 저희 또 과일소녀라고 불릴 정도로 멤버들 모두 다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저는 즐겨하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멤버들이 요즘 빠지는 음식이 저는 허거가 허거 네 특히 허거 네 보나랑 루다랑 은서가 그렇게 자주 먹어요 허거를 아 요새 또 정말 허거가 또 유행이죠 네 그러면 오늘 밤에 멤버들이 다 같이 먹방을 찍을 기회가 있다면 메뉴 선택은 어떤 걸로 하고 싶나요? 아무래도 멤버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? 네 고기 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를 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요리로 해서 먹어보고 싶네요 회사분들 듣고 계시죠 우주소녀 회사분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탁해로 음악방송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1위를 차지했던 그날 멤버들끼리 조금 축하파티 같은 건 했나요? 어 저희가 퇴근길에 이제 또 팬분들이 축하한다고 케익이랑 이렇게 샴페인을 주셔가지고 야 샴페인! 조촐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터트렸습니다 술 한잔 네 앞으로도 우주소녀 멤버들이 축하할 일이 더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럼 우주소녀 노래 한 곡 더 부탁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이죠? 네 저희 다음 곡은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곡인데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하잖아요 조금이나마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주소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저희가 그 Tell me why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아 네 불러드릴게요 처음에 네 그 혹시 너에게 닿기를 노래 다 아시나요? 아 다 알죠 연습 연습 네 그러면 한번 어떤 부분을 어떤 구간을 따라 불러주셔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와 Tell me why 아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Tell me why를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실 거죠? 네 그러면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주소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Let's get it